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가대표 은퇴선수에 관한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은퇴선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가 발표한 2021년 장애인 은퇴선수 진로 및 취업현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은퇴선수 중 57%가 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주간 2023년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디지털기반 소통 강화 및 서비스 개선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원은 국내 최대 오디오북 플랫폼 밀리에 서재에서 다양한 장애계 이슈와 소식 등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원 이경애 원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차별 없는 정보접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시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